안녕하세요 애니영어입니다. 이번 영화영어는 영화 내의 대사장면은 아닌데요. 얼마전에 스칼레이유안슨이 영화 공각기동대 홍보를 위해 방한을 했었죠. 기자회견장에서 어느 기자분이 스칼레이유안슨에게 뜬금없이 한국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많이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치질문으로 스칼레이유안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이 난감한 질문을 어떻게 피해 갔는지 그 영어 표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기자의 질문과 스칼레이유안슨의 답변 장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리로 뭘까요? 스크레인 요한슨이 고민이 됐는지 천천히 이야기를 해서 대략 들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표현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In order to save face, I'm not going to drive myself into Korean politics. In order to save face,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죠. 그럼 뭘 하기 위한 거죠? save face 하기 위해서, save face 하면 말 그대로 얼굴을 구하다, 살리다, 한마디로 체면을 지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영영사전에서는 retain respect, 존경심을 유지하다, avoid humiliation, 창피를 피하다 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럼 계속해서 I'm not going to drive myself into Korean politics. I'm not going to drive myself into Korean politics. 예, I'm not going to, I'm not going to 하면 뭐뭐 하지 않을 거예요. Drive myself into Korean politics. 저 자신을 한국 정치에 몰아넣는 것을 drive into 하면 뭐뭐에 몰아넣다, 뭐뭐로 몰아가다 라는 뜻인데요. 간단한 예를 들면 drive a nail into the wall 하면 벽에 못을 박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 그럼 한마디로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래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한 건데요. 그럼 스칼레이오한스는 대답을 반복해서 자막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깔끔하게 잘 들리셨죠? 그럼 이번에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힘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